안녕하세요. 정보관리기술사 김상황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오픈시드입니다. 오픈시드는 이번 113회 기출문제로 응용해서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위한 오픈시드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는데 오픈시드는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를 치고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오픈시드가 다시 한번 메인으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이제부터 오픈시드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키워드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픈시드와 관련해서는 소개 메뉴에 들어가시면 정리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좀 더 자세하게 나는 이 문제가 다시 출제가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좀 깊게 준비하실 차원에서 들어가서 확인을 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고 그냥 키워드로 쓰고 적당히 준비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꿀닭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트를 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문제가 1교시형으로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2교시형으로 나와서 이걸 3페이지 쓰기는 굉장히 까다로웠을 것 같고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좀 힘들었을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개에 들어가게 되면 사이트 소개랑 플랫폼 소개가 있는데 이번에 제가 꿀닭에서 주로 다룰 건 이 두 가지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이트 소개에 들어가 보게 되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의 열매를 키우는 오픈시디 오싱을 환영합니다. 라고 해서 문제가 다 드러나 있죠.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위한 오픈시디입니다. 여기죠.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위한 오픈시디입니다. 여기는 공통의 플랫폼이다라고 해서 이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게 기본입니다. 오픈시디를 소설암으로 씻었더라도 개념 정도는 맞으셔야 부분 점수라도 받으셨겠죠. 리눅스 기반의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위한 것이고 관련해서는 애틀이라든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스템 산업협회 이런 여러 가지 기관들이 관련이 있습니다. 플랫폼 소개 메뉴는 사이트 소개 바로 밑에 있는 메뉴입니다. 이 메뉴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플랫폼이 있고 각 플랫폼에 대해서 개념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멀티코어 플랫폼입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개념을 보시게 되면 그림이라든가 설명 그리고 기술 개발 현황 같은 것들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특히 기술 개발 현황에서는 좀 더 뎁스 있는 키워드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까지 준비를 해야 하나 하는 의문이 있어서 저는 일단 기술 개발 현황까지 준비를 했는데 보시다가 이 기술 개발 현황에 관련된 좀 뎁스 있는 내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사이트를 방문해서 읽어보시다 보면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멀티코어 플랫폼은 옥타급 이상의 이 기종 멀티코어 기반의 스마트기기를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웹색택의 연동 기술을 구축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건 듀오로에스입니다. 이게 좀 길어서 천천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이고 이런 듀오로에스 같은 경우에는 Q 플러스 하이퍼라는 키워드가 일단 들어가야 되고요. 고성능 멀티코어 SOC를 기반으로 하는 하드웨어 환경에서 네고시 변경 없이 기능 추가를 하거나 여러 시스템에서 하나의 하드웨어를 통합해서 전체 시스템 구축을 운영하는 그런 비용 절감의 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번째 공통 플랫폼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개념 맞고요. 정보통신이나 산업기기에 최적화된 리눅스 기반의 국가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공통의 플랫폼입니다. 임베디드, OS, 미드웨어 개발도구 같은 것들이 통합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웹가속화입니다. 개념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키워드로는 하이웨이, 하이웨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모바일 단말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의 파편화 때문에 그런 개발 복잡도 해소나 개발기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크로스맥 운용 개발을 지원하는 오픈소스 기반의 웹고속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입니다. 아이오티를 위한 자가 적응형 프레임워크입니다. 멀티큐, 멀티큐 라고 하는데 제공을 해서 자가 적응형 응용이나 신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멀티 플랫폼 지원을 해서 개방형 도구 플랫폼이나 이기종 IoT 디바이스 간의 연동을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나노큐 플러스입니다. 나노큐 플러스는 자원 제한적인 인베디드 시스템의 자원 관리와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것이고 경량 운영체제와 응용 개발 환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련 키워드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국제 표준 스택을 지원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SOC 융합 플랫폼입니다. 차세대 스마트 디바이스를 위한 소프트웨어 SOC를 모두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로컬이나 글로벌 디바이스 사용자 인식이나 직관적 UI, UX를 통해서 증강현실이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GPS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GPS도 포함이 되어 있고 실시간 사용 컴퓨터 장치나 이런 사이버 시스템이랑 실시간의 사람, 운영 환경, 기계 장치와 같은 물리 시스템을 네트워크로 통합해서 신뢰성이나 자율 제어하는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내용들을 키워드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번에는 오픈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첫 장으로 잠깐 돌아가 보게 되면 지금 설명드린 건 오픈시드 소개 안에 있는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였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는 건 오픈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오픈 프로젝트는 오픈시드라는 소프트웨어 C 사이트에서 관련해서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정보 공유 차원도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올리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오픈 프로젝트에서는 프로젝트를 생성해서 소통을 할 수 있고 코드 관리나 이슈 트래킹이 되고 비공개 프로젝트도 만들 수 있습니다. 코드 리뷰 가능하고 침을 구성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런 기능들을 사이트 차원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